어디로? 너놈들 봐라.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. 떠납니다. 아, 그래? 어, 갈 데 있어? 네. 우리 집이 있대요. 아, 텐트에서 살 거야? 어, 여기서 살 거야. 그래? 오, 축하해. 이야, 잘 됐다. 우리 집을 찾았어. 오늘 떠나요. 아니, 어디 가려고? 그러게. 그거 입고 나갈 거야? 네. 아니, 뭐 혹시나 추우면 뭐. 이거나 입든지. 줄 수 있으니까 아빠 마지막 선물 줄게. 여기 하든지. 나가면 옷 좀 챙겨. 걱정되는 거예요, 아빠도. 아니, 아빠 필요 없어서 그냥 추운 거야. 어? 선물만 입을게, 선물만 입을게. 아, 뭐야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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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? 남아야, 한번 입어 두자. 이번엔 드릴게요. 남이야, 이제. 너무 많이 입었어? 하하하하. 아, 귀여워. 아이고, 이 몇 겹을 입은 거야? 그거만 필요하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너네 진짜 집 나가는 거야? 가서. 잘 살아. 어머나.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. 야, 그래도 쫄래쫄래 형 따라 잘하네. 출고 왔어? 둘이 한 팀이 일이잖아요. 너. 잘 살아. 네. 빨리 간다. 출고 왔어? 열 차. 잘 커와라. 오빠, 안 붙잡아요? 어머나. 네 살, 다섯 살이 가출나네. 문 닫아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